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베리맛 미니티스피 속이 고소하고 쭈아가 짭조름해요 초콜릿에 잘 어울려요 초콜릿은 굴이 맵고 나서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콕쌀이 바삭바삭 슬라임 팽이로우드도 고소해요 스크롤 와우 마요네즈 진짜 쫄깃쫄깃끄스 정말 쫄깃쫄깃해요 나는 너무 맛있어서 너무 쫄깃쫄깃 너무 쫄깃하고 너무 맛있고 쫄깃쫄깃 주인공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아삭해 이건 기름에 새콤달콤 쪽팩 달콤달콤 눈이 잘 어울리네요 겉에 날치고 밀떡에 있는 거 같아요 아삭아삭 소스 은근 계란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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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좀 더 잘 먹으면 좋겠어요 낙지에 식감이 들어있는 맛 미끄러울을 먹으면 좋겠어요 낙지에 따라서 맛있네요 날씨에 달걀을 먹으면 좋겠어요 초콜릿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